김영준의 솔로 콘서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금나라라톡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몽규 역할로 열심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5월 28일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일본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김영준의 솔로 콘서트 또 시작하게 됐네요 벌써 몇 번째?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후에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콘서트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됐는데 동겸 3회 공연 그리고 나구아에서 2회 공연 총 5회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새로운 모습들 그리고 저의 발랄한 모습으로 재미있게 보여드릴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5월 31일 날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금나라라톡딱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날씨가 참... 화사하네요 건강하시고요 자 조만간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다아이마쇼 일본에서 만나요